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윌긴 찍혔나? 아 찍혔네 갑니다 어이구 어이구 아 죽었다 아 뭐하는거니 흐헤헤 미치겠네 흐헤헤 미치겠네 옛날에는 뒤졌으면 안나갔어 아 아 설마 설마 또 먹게나요? 하하 왠지아 까랑 비슷한데 이리와 비슷한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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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 이거는 가능할거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1페이지가 너무 어려워 1페이지 나머지는 별거 아닌데 말이지 이놈의 1페이지 아니 근데 왜 퍼즈에는 안써져요? 아 아 아 이런 이런 여태까지 퍼즈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잖아 왜 안써지나 했네 아 이런 이런 왜 퍼즈가 안나갔나 아 여태까지 위치를 잘못했네 한 번 날라가지고 퍼즈 쓰면 그 뭐야 바인드 쓰면은 저거 되게 쫄따구가 안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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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름 들이넣었어 날라갈만은 이제 날라갈만은 이제 날라갈라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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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그렇지 이 피해지에서 죽을 리가 없지 그렇지 베스트? 오케이 1패가 너무 어려워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없는데 3페이지는 갑자기 말도 안되게 뒤지는거 아니면 3페이지도 뭐 별거 없긴하지 아니 다크사이트 썼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와 나 바본가봐 피써야되는데 다크사이트 쓰면 막아지는줄 알았네 아 그렇지 아니 바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설마 이걸 묶인다고 아 그렇지 위에서 떨어지는거 당연히 막아지는줄 알았네 묶여있겠는데 게임이 왜 긴박하게 가냐 아 좋지않아 아 피없다 좋지않아 오 깜짝이야 나 밀려나서 죽은줄 알았네 와 당황할뻔했어 죽기 직전이었어 아 생각날들어 아 손으로는 오이구 안보여 진짜 안보여 열었어 어 이거 너무 아픈데? 가면 죽을 것 같은데? 에헤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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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다 아 이게 원래 점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또 죽을 뻔했네 또 죽을 뻔 됐어 어이없게는 죽지말자 와.. 물이 자꾸 많이 떨어졌잖아 오오오오오 달뻔했어 달뻔해서 뒤졌어 타면 뒤졌어 될까? 되는 게임인가? 이걸 또 어떻게 해야되나.. 와.. 아 점프를 하면 어떡하니 어어어어 어이구 살았다 에너지 에너지 빨리 빨리 살았다 어 살았어 또 목숨을 굳이 어떻게 해야되나.. 아직 못하면 돼 어이구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당황을 받을거구나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아… 아.. 이때 올라가냐? 하필 딜 한참 더 올텐데 에이 아니 왜 오른쪽 왼쪽에서 맞았는데 왜 왼쪽으로 날라가는거야? 와아 아니 왜 반대쪽에서 맞았는데 왼쪽으로 날라가냐? 아무튼 다크 사이트를 열심히 눌러치마자 실패했습니다 와아 이걸 벗겼네 아쉬웠습니다 이만.. 딱 이만정도 되나? 이만에 아..씨.. 1페이지 다.. 다음에 언제 죽었었지? 아.. 잘못해가지고 죽었었구나 아.. 이건 꽤 써야되는거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.. 그냥 오른쪽으로 황스 써야되는거 같은데 아.. 이 스프레드 끝나가가지고 딜 넣느라고 아..씨.. 내 생각과 좀 다르게 갔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피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얘도 왼쪽으로 가고있다고 맞아서 날라온거 같은데 아.. 아.. 아쉽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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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웠어 너무 아쉽고 흥미진진했어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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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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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민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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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아빠라.. 아아.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페이지가 너무 어려웠어 1페이지 첫 문제군요 고맙습니다 아쉬웠어 스스.. 나..